안녕하세요! 오늘은 엄마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. 엄마 친구? 우린 고수! 오! 어떻게 알았어? 아 진짜? 진짜 우린 고수들을 만나서? 오늘은 막 이래 막 이래? 아니야! 그냥 고수들을 만나볼 거예요. 자! 바로 보겠습니다. 뭐지? 오! 수박 고수다! 수박받기 고수! 아니야! 골라내고 있어! 아! 맞네! 야! 진짜 고수다! 좋은 거? 안 좋은 거? 좋은 거? 안 좋은 거? 그쵸! 옆에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받고 있어. 공급 최상급? 공급! 야! 사실 춤추는 거 같지 않았던데? 와! 근데 밑에 아저씨는 별로 즐겁지 않은가 봐. 위 아저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밑에 아저씨는 아니 너무 느려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. 어우 진짜 고수 맞네 그치? 몇 년 동안 저희로 안 했지? 내 친구 아닌데? 한 3년 하지 않았을 거 같아? 3년? 한 10년 한 거 같은데? 10년? 아니야! 3년 했을 거 같아. 10년 했으면 눈 감고도 하지. 뭐야? 오! 어? 뭐지? 어? 뭐야? 아! 과자 박스에 담긴 고수! 와! 이제 개수를 딱딱 맞춰! 어! 그렇네! 아니! 자기 한 손에 딱 잡히는 만큼! 베트남인가 보다 금방! 어! 근데? 베트남 것이 태국인가? 아무튼 그 자가 태국 아니고 베트남 같았어. 아니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던지는데 탁 한 손으로 다 잡았어? 응 뭐야? 설마 수술하진 않겠지? 다른 데 보고 있는데 심지어? 우와! 뭐지 엄마가 좀 가소롭다는 표정? 가소롭다는 표정 뭐지? 나도 하는데 이런 표정인데? 엄마는 나무도 저렇게 해. 엄마 한대. 엄마는 샐러리로 안 해. 엄마 우리도 쇼트 찍자. 안 싫어. 싫대. 엄마는 샐러리로 안 하고 나무를 이렇게 존살려. 뭔 소리야. 진짜로 믿는 사람 있어 하지마. 그니까. 근데 아까 엄마 표정이 진짜 속에 왜 이런 표정이. 가소롭다. 다. 엄청. 저 칼도 좋은 거. 중심 칼 같은데 무겁잖아. 엄청나게 잘했나 보다. 엄청 칼. 우와 다 비치는데. 엄마 표정 봐 별거 아니라고. 아니야 이거 나 못해. 할 수 있을 거 같은데. 아빠 칼 갈아주면 할 수 있어. 근데 저번에 우리 영상 찍을 때 무린고수 찍을 때 저 칼 샀거든요. 중심 칼? 비싼 거였어 그거. 우리 너 쇼트 찍자. 싫어. 그냥 싫다 했어. 엄마 힘쓰기 싫나봐. 무거워. 어때? 솔직히 그 칼 엄청 무거웠어요. 엄청 무거워 보이더라. 어 다음. 잠깐만 설마. 마늘? 마늘 지금. 마늘. 엄청나게 알바. 뭐 엄마 봤냐 금방? 마늘 아니까. 어 알고 있다는데. 알고 있네. 저 옆에 마늘. 마늘인 건 알았는데. 난 마늘인 건 알았는데. 야 우리 쇼트 찍을 거 많이 생겼다. 저건 다 엄마 하면 되겠다. 엄마한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. 응. 엄마 표정. 왜 엄마 표정. 영상 보는 내내 감탄사가 안 나오잖아. 우리는 우와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. 아 그래 알았어 할게. 마음에서 나오게 해야지. 아 주름이 또. 어 나 이런 거. 나 본 거 같아. 어 저 그거 남지 않았어? 그 그 그 그 뭐냐. 고스터버스의 먹개비. 아 정덕이. 엄청 신기하다. 와 저거 손 안 쪘나? 아니 근데 엄청 시끄러워. 안 보여. 손은 눈보다 빨라. 와. 엄마랑 저랑 하면 아마 저 손이 없을 거 같아. 아니 아빠가 망치해야 돼. 아빠가 망치해야 돼. 저거 안 망치해야 돼. 엄마 손 찍으면 나는 그날로 가는 날이야. 아니 엄마 너무 빨라서 아빠가 어차피 일부러 찍을라 해서 못 찍어. 엄청 빨라서. 이야 진짜 코스 많네. 저거는 같이 일도 엄청 오래 한 거야. 아 그래 그치. 어 뭐야. 저거 뭐지? 아 저 링큐. 뭐지? 포장. 진짜 엄청나 손놀씨. 뭐지? 저거 그냥 막 쑤시인데 막 들어가는데? 근데 다 들어가. 어 대충하는데 막 들어가. 편집 아니야. 표정 봐 표정 봐. 그냥. 뭐야 뭐야. 그냥 손가락 오십시오. 뭐지? 어 새끼야 눈 깎고 하고 있어. 아무튼 부품들을 뭐 포장하거나 그런 일 항상 안 같아. 저러다 실수를 하나 빼먹으면 혼나겠다 저러고 하다가. 눈 깎고 하다가. 그만 셔츠 찍으래. 아 저건 틱톡 같더라. 그니까. 재판사인가 보다. 와 정확하게 짜내고 있는 것 같아. 양도. 소분을 정확하게 하는데? 아 저거 좀 많은데. 야. 아 벌렸다. 아 심지어. 소분도 정확하게 해서 남는 게 없었어. 진짜 보수다 인정. 와. 저거 백날 예를 들면 아빠도 할 수 있을 거야. 첫날 하면 될 거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마. 나 틀릴 거야 크기가. 10년 하면 저래 할 수 있어. 아파도. 10년 하면 하겠지? 어 뭐야. 이거 뭔데. 중국의 무슨 병 같은 거 가보다. 만두 아니야? 아니 얇은 거잖아. 무슨 병 그런 거 아닐까? 와 와 와 와 와 와. 빵이야. 우와 정확하다. 우와. 저거 언제. 잘하긴 하네. 저거. 만 시간만 하면 저렇게. 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다 뒤집어. 그리고 만 시간 또 그만큼 더 하면. 2만 시간 하면 눈 감고도 할 거야. 박스 플립. 버터 플립이 아니라 박스 플립. 저 사람. 아직 못 하고 있어. 옆에 너무 잘하니까. 다질로 못 하고 있어. 뒤엔 눈치 보도 돼? 어. 막 눈치. 아니. 딱딱 붙여서 오니까. 던질 수가 없어. 그니까. 던지는 것도 정확하게 맞춰. 다. 이 공간을. 틈을 하네. 틈을 하네. 저 사람. 물병 세웅이도 잘하겠다. 응. 어. 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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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병 세웅이. 가스통 같은데. 와. 저거 진짜 대박이다. 이야. 이거 진짜 고수다. 그러다 하나 넘어트려가지고 다 넘어지면은. 다 빈 거겠지? 아니. 탁스 말고 음료수 이런 거일 거야. 아. 탁스는 위험하잖아. 탄산이 된다. 탄산. 아니 탄산은 그나마 괜찮지. 터지는 건 아니잖아. 터질 수도 있지. 아니. 폭발하는 건 아니잖아. 왜 화를 내. 맥주인 거 아니야? 터져. 아. 맥주일 수도 있어. 아무튼 고수였어. 인정. 이래서 던지더라. 물결 던지기 잘하겠네. 퀴커. кого지. 인도 같다. 쓰리라카나 인도인데 인가. 뭐지. 내가шая가 걱정 받아. 해. 무표적으로 다 받아. 굳이 저래야 되나 싶지만.. 대도 퍼포먼스. 아까 지난 사람들 다 쳐다 보잖아. 그러니까. 아니 안에 봤어. 임신울로 엄청 많이 걸렸어. 엄마.. 할아버지 연세보니까 뭔가 오래 하신 것 같아. 그거는 3만 시간? 3만 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. 3만 시간 점점 만 시간씩 늘어나는 것 같지? 수박? 마트인가? 아니.. 마트에 수박 포장하나 보다. 저거 한 번에 썰어버리네 칼로. 엄마 저렇게 칼로 썰려? 수박 법질이? 엄마도 무슨 일은 가능하지?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. 나는 안되더라. 아빠는.. 아니 말아봐! 한방에 이렇게 못 썰지? 안돼 안돼 아빠는. 엄마는 가능해 엄마는. 엄마는 눈 감고 다니. 엄청 얇게 썰고. 영상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. 엄마와 친구들. 엄마와 친구들. 뭐지? 케찹인가? 어. 패스트푸드점에 쓰는 케찹 이런 거. 나도 같이 이러고 있었어. 야 양이 정확하다. 아 조금 작던데. 조금 작던데. 아 불편한데. 불편한데. 나 이거 다행이야. 중도에 끊겼겠지. 그래? 그렇게 생각해. 그래야 마음이 편해. 근데 통이 이만한데 케찹이 가득 차면 물을 것 같아. 아 못되나. 그러게. 엇가 아니에요. 어? 설마 딱 맞추는데. 아 이거는 장인이지. 어 그냥. 바닥 매트 작업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. 이런 거 자주 봐가지고. 오 저거 딱. 와. 오. 근데 깔끔하긴 하네. 저 아저씨는 숙련공이야 숙련공. 그게 고수란 뜻 아니야. 그럼 다시. 어 다음 거. 오. 설마. 정원사다. 정원사의 고수. 오. 과이솜 같아. 과이솜. 과이솜 아니야? 과이솜? 과이솜 몰라? 어. 몰라. 오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. 그게 뭔데. 91년도에 엄청 유명한 영화. 내가 91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야. 아버지야 나중에 검색해봐.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. 뭐하는 영화인데? 어 손이 과이인 사람이 있어. 정원사의 아그사람이. 손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야. 과이솜. 어 뭐지? 중국 같은데? 뭐지? 오. 나 이거 본 적 있어. 실제로 본 적 있어. 뭐 실제로? 어 실제로 저렇게. 간지나게 하려고? 자은진 씨는 사장일 거야. 사장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.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. 오. 와. 마지막이 더 예술인데? 마지막이 뭐야? 이것도 멋있지만. 접시를 반대로. 이야. 고수 인정. 저건 진짜 고수. 대박. 근데 저건 사장 아니고 직원이 할 수 있을까? 직원이 하면 혼나지. 저거 두꺼운 유리 한 판에. 꽤 비쌀 것 같은데? 한 달 월급 나갈 것 같은데? 그러게. 두 달 치일 수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아무튼 고수 인정. 엄마도 인정했어. 옷 다. 아 위험해. 아 위험해. 아 위험해. 뭐지? 춤추는 거 같지? 진짜 아저씨? 슬립해. 지칠 것이요? 오오오오오. 저거 다 지금 넘어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러는 거 한 판에. 아저씨 많이 심심했나 보수. 맨날 처리하고. 이야. 고수. 마지막 두 개는 위험하니까. 선으로 하겠지? 이야 자존심이 더 고수네. 안 넘어졌어요. 심지어 뒷째까지 지금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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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뭐야. 뭐지? 뭐지? 비닐? 뭐지? 고기? 오오오오. 뭐야 방금. 뭐 방금 뭐였어? 뭐야? 바람을 넣어서. 어. 장풍. 쑥. 아 반대 방향으로.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. 공기가 들어가 있지? 어. 이 상태로 반대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. 그게 쉽나? 말은 쉽지. 말은 쉽지. 말은 쉽지. 비닐이 잘 안 달라가잖아. 그래서 저거 셔츠 따라 하는 거 해볼까? 하잖아. 이비. 아니야. 아니야 나도 편집할 거야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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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지마. 하지마. 갯부링이. 하지마. 갯부링님이 잘 가는 거 있잖아. 그거 따라서 할 거야 나도. 따라서. 엄청 비급으로 해놓고. 그 다음에 진지하게. 하지마. 그렇게. 하지마. 갯부링님한테 저작권 허가 받고. 할래. 하지마. 하지마. 카톡부터 못 해봐야 돼. 하지마. 엄마가 볼 때는 누가 가장 엄마 친구 자격 있는 거 같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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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. 엄마가 볼 때 누가 가장 잘했어? 수박. 수박? 너도 수박? 나도 수박. 나 그 오이. 오이. 나도 이거. 가스떡플리. 나 그 할아버지도 엄청 잘하잖아. 접시 이랬던지. 할아버지도 잘했지. 간지야. 맞아. 맞아.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고수 같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재밌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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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. 눌러주세요. 안녕. 엄마. 엄마 수박이가 한 번 해봐. 아 그거 말고 아까 그 뭐였지? 뭐? 엄마 그 초반에 나왔던 거.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이 엄청 얇게. 어. 오이하고 이런 거. 내가 저 중식까지 갖다 줄게. 중식도. 중식도.